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부분은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역시 우리는 여기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수로 보면은 34쪽입니다. 그 보면은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해놨죠? 지난 시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비담마이라면 다시 한번 반복학습을 하자면. 아비는 접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레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말은 우리가 중국에서 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프레픽스 아비, 아비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산스크립트 빨래에 보면 아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 거기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영어,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정리를 하는 것이,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정리하면 제일 쉽게 될 수가 있잖아요. 유치원 수준의 영어로 아비의 접도어를 해석을 해보면, 아비는 첫째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about의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about의 뜻입니다. 이거 정말 유치원 수준 맞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about를 하면, 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선임께서, 현장선임은 그 이전의 번역하고 좀 다른, 새로운 번역을 적지 않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아비담마를 말 그대로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비담마는 뭐로 이해를 했는가 하면, about입니다. about은 높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성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높다. 그렇죠? 비교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무비,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혹은 빼어날 승자 있잖아요. 그렇죠? 높으니까 승. 이래서 법, 주로 무비법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뜻이, 우리 빨리 문헌이나 아비담마 문헌 전체로 보면, 이 뜻이 훨씬 더 강한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선임이 대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대법으로 이야기하면, 법에 대해서는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의 연구. 그렇죠? 오히려 현장선임, 중국인인 현장선임이 인도에 십몇 년 유학을 하고 오셔서 있잖아요. 아비담마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건 제식의 코멘트입니다만, 그렇죠?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비담맅니다. 사실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장칠론, 빨리 논장칠론도 그렇고, 서릴체유부 논장칠론도 그렇고, 거기서 보면, 법은 아비담마는 무비법입니다. 왜 무비법이냐 하면, 부처님 법은, 우리 경에, 아비담마도 부처님의 이슬을 하신 겁니다. 그 칠론은. 경에 나오는 단마, 법의 가르침은, 우리 소위 말해서 방편설, 대기설법이라 하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으로도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듣는 사람의 근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에는 벌써 사업을 하거든요. 경에 나옵니다.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스님은, 부처님은 세 가지 느낌을 말씀하셨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반짝깡가라고, 제과장한테 뛰어난 분입니다. 이 반짝깡가라는 제과장은, 스님은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느낌을 설하셨습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둘이 붙어서 논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직접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자니까요. 스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짝깡가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느낌은 두 가지라고 설하시는 걸,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아니다. 부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반짝깡가라고 수긍을 안 합니다. 왜? 우리 스승 부처님이 느낌을 두 가지로, 내가 딱 들었는데, 안 잡을고, 정확하게 딱 들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계실 때는 이때 좋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부처님 찾아가면 되죠. 그래 찾아가서 부처님께 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겠어요? 나는 어떤 때는 두 가지로 느낌을 설했고, 어떤 때는 세 가지로 설했고, 어떤 때는 여섯 가지로 설했고, 어떤 때는 열 몇 가지로 설했고, 어떤 때는 백 여덟 가지로 설했고,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그런 경에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대기설법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자아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에서 불고불락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4선에서 확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설하신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비담마에 오면, 아비담마에서는, 그런 방편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듣던,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쫙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배려,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쫙 나열을 보면, 그래서 뭡니까? 무비법이라는 겁니다. 됐죠? 비방편설이라는 겁니다. 비대기설법, 비방편설. 됐죠? 그래서 무비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우리 논장 칠론에 준해서 보면, 무비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스님 때, 벌써 그죠? AD 6세기 1이 되면, AD 7세기 1이 되잖아요. 6세기 말 7세기 1이 되면,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벌써 천년 뒤가 되잖아요. 이때 되니까 그때는 뭡니까? 아비담마가 주로 있잖아요. 비방편설의 의미, 수승한 높은 법의 의미보다는, 법을 참고하고, 법을 연구하는 것, 법을 체계적으로 참고하고, 연구하는 것을 아비담마로 봤다는 겁니다. 현장스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듯 하죠. 그죠? 제가 보는 게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법을 지금 연구하고, 참고하고, 법을 공부합니다. 그죠? 법의 공부, 그게 아비담마.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한테는, 법을 연구하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참고하고, 그래서 이 법체계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요게 아비담마다. 맞죠? 그래서 현장스님께서는, 무비법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전통적인 무비법이나 해석 대신에, 법에 대해서, 법을 대면하는 것, 그죠? 법과 마주보는 것, 이런 의미로 해석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죠? 뒤에 거대금 좀 나오는데요. 아비담마는, 아비담마 혹은 아비담마 문어는, 상자부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논장의, 뒤에 어디 나옵니다. 아비담마 발전의 세 단계에서, 59쪽입니다. 살짝 59쪽으로 한번 갔다 봅시다. 59쪽 제일 위에 보면, 아비담마 발전의 세 단계 해놨죠. 불교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담마 문어는 역사적으로, 세 단계를 통해서 발전하여 왔다. 그것은, 1. 아비담마 삐따카, 즉 논장의 칠론, 2. 아비담마 주석서 문언들, 아타카타와 띠카, 즉 주석서와 복주서를 포함한, 칠론에 대한 주석서 문언들. 그리고 세 번째가, 후대의 아비담마 해설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장의 칠론은,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직설로 봅니다.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 직계 제자들, 특히 사립부타 존자가 정리하신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립부타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제일입니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비담마 칠론은, 부처님이 설하신 것, 혹은 넓게 잡아도,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정리한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어렵다기보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거는 주석서에도 하지만, 아비담마 피타카는, 아비담마 칠론은, 저는 주석서에도 걸어놓고, 저는 걸어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성자가 되는 단계를 4단계로 설명합니다. 맞죠?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맞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예류자가 되고 나면, 아라한이 될 때까지, 사람에 따라서, 즉시에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아니면 검생이 안 되고, 내생, 일곱 생 안에, 아라한이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례자는 뭡니까? 어쨌든 그죠? 예류자가 되고, 아라한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증은 안 들었습니까? 예류자거나, 일례자나, 불안자가, 그죠? 되고 나서, 아라한이 또 있다가 되는데, 그때까지 뭐 할까요? 꼭 아비담마칠론이, 그죠? 성자들, 예류, 일례, 불안자들한테 쓰라신 거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주 대상이, 예류, 일례, 불안이라는, 성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제 조금 이해간다. 이래 재미없는 거. 그런데, 저 성자들은, 억수로 재미있겠지. 재미있다기보다도, 그죠? 뭐, 의미부여가 되겠지. 이래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아비담마, 담마상간인은,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아비담마킬라잡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비담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보면, 정말로 의미가, 하나도 무슨 말인고, 하나도 모릅니다. 뭔 이야기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아비담마는, 법을 참고하는 거다. 여기고, 그죠? 그래서 논장은, 이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이 책 나올 때 주면서, 부처님 반열만 하시고, 한 천년 뒤에가 되면, 아비담마는, 무비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상자보에서도, 대법의, 법을 연구하는 쪽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3번의 법은, 뭐를 해놨습니까? 후대의 아비담마 개설서들을 해놨죠. 그죠? 상자보에서도, 후대의 아비담마 개설서들이 나와서, 아비담마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로 오면서, 그죠? 아비담마는, 대법으로, 법에 대한 연구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타당하고, 더군다나, 못 깨달은 우리한테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달았다고, 착각인지, 생각인지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달라들지 마시고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제가 떠들면 되니까, 암자가 떠들면 되니까, 말이 안됩니다. 그죠? 일어났고, 못 깨달았다는 거, 확정을 짓고, 그래서 제가 좀, 마음 놓고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는, 무찌법으로, 우리가, 아비담마 칠론의 의미로 보면, 무비법으로 해석이 되지만, 후대로 올수록,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는 것. 그러니까요. 아비담마, 중간에 주석서문언들 되었죠? 이거는 뭐를 설명하겠어요? 예, 그죠? 아비담마, 그죠? 우리, 논장 칠론에 나오는, 그죠? 무의미한 법수들의 나엘에 대해서, 후대적인, 이거를 계속 깨고, 설명을 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이게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게 뭡니까? 이걸 간결하게, 간추리해서 한 것이, 아비담마 해설서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담마트 상가,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비는 뭐겠어요? 그 해설서들 가운데, 어떤입니다. 이 책이 10세기 내지 11세기에 나오고, 그 어떤 책도, 아비담마트 상가의 권위를, 능가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궐을 보면, 앞으로도 없어요.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아비담마트 해설서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비담마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원문은 뭡니까? A4용주로 70장밖에 안됩니다. 70페이지밖에 안되요. 70페이지. 그런데 우리는 몇 페이지로 옮겨있어요? 1000페이지가 넘었어요. 1040페이지 했어요. 굉장한 실력이죠. 그래서 아비담마는, 무임법과 대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8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 성격을 가진 것이다.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딱 끝날 때, 제가 딱 강조하고 한 게 있습니다. 아비담마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이 아비담마의 두 가지 공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수학에서도 쓰는 말이고 그러죠. 이거 맞죠. 그죠? 아비담마는 두 가지 공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따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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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있지 않나요? 아비담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이거를 놓쳐버리면 아비담마가 꼬이기 시작하고요. 아비담마가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 것 같은 부분도, 이 두 가지 공리를 대입시켜서, 적용시켜 보면, 쉽게 더 체계적으로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리를, 이 두 가지 공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유 성질을 했습니다. 한글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좌승을 옮긴 것입니다. 원어로는 빨래로 적습니다. 사바와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찰나 찰나를 우리 옛날 거 뭡니까 초판에는 찰나를 순간 이렇게도 많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개정판에서는 전부 찰나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순간이란 말은 중국적인 표현이지 순간은 뭡니까 눈 깜짝할 새 뭐 이런 의미잖아요 왜냐하면 찰나라는 어원에 눈 깜짝이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카나 입니다 카나를 중국에서 찰나로 옮겼으면 되죠 그래서 아비담마에는 두 가지 공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성질 그 다음에 하나는 찰나 이게 기본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비담마는 우리는 아비담마를 무비법 이건 조금 접어놓읍시다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죠 아비담마의 중심에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법이냐 법 아니냐 해서 개념적인 것은 딱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빤야띠냐 담마냐 이랬잖아요 담마는 빤야띠는 우리는 시설이라고 했고 요새 말로 저는 개념 이렇게 옮깁니다 제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는 되죠 그러니까 중심에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공리를 어디에 적용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법에 적용시켜야죠 이 두 가지 공리를 법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러면 두 번째는 법에 적용시켜서 법은 찰라적인 것 중국에는 유찰라 이렇게 옮겨서 요 찰라적인 것 이제 유찰라 이렇게 했잖아요 또 이걸 한국 사람들이 유찰라 이설 유자입니다 유찰라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온갖 소설을 낳습니다 그죠? 찰라가 있는 것 어쩌고저쩌고 유찰라는 말입니까 찰라적 존재란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공리를 법에 적용시키면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법은 찰라적인 것 됐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아비담마에서 전제하는 두 가지 공리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비담마는 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대표는 나와야 됩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법은 찰라적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법에 속하는 무의법인 열반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무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반은 찰라적인 것 아닙니다 찰란이 아니 그러면 영원한 건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열반은 뭡니까? 무의법인 열반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열반을 갖고 논의를 해버리면 그건 열반 아닙니다 말장난이지 됐죠? 그래서 열반은 무의법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무의법인 열반은 찰라적 존재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열반에 대해서는 설명이 도대체 없는가? 딱 경의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이 열반을 정의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게 열반이냐?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다 멋진 대표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 누구를 돌이켜봐야 됩니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를 했는데 강국 스님은 탐진치가 소멸됐는가? 그거 따지면 안됩니다 그렇죠?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멋진 말입니다 저는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참 이 대피니션이 정말로 멋진 열반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공립입니다 etc. 수 Beltys transmissions 수 군 일 울 수 수 의